경호가 여기다가 체해가지고 여기다 조기를 넣으라고. 아, 그러라고? 예, 여기 공이 들어가는데. 내가 잡아, 이거 빼줄게. 이거 뚜껑 열어줘야 돼. 열어? 어, 열어. 떡을, 돼? 이거? 그럼. 야, 타버리는데 아예. 어떻게 해? 이거 빵가루에서 불러. 야, 이거 한번 썰어봐봐, 저기서. 안 익었지 지금? 기다려봐. 안 익지, 저기. 그러니까. 겉에만 타버려, 이거. 기름을 더 넣어야 돼. 기름 더 넣으면서 온도를 낮추고 조금 그렇게 너무 두껍지게 많으면 돼. 야, 유튜브로 몇 도에 튀겨야 되는지. 온도기가 있어. 온도기가 있어. 온도기 있어. 고기집 온도기 여기 있었는데. 타면 안 되는데. 180도. 180도. 180도? 294도야? 솥 말고 기름 찍었어? 기름이 찍고 있지. 맷떡? 295도. 295도. 아니, 이 정도면 용암 아니야, 용암? 295도. 그러면 기름 더 넣어서 온도를 낮추자. 야, 불. 불 빼. 불, 불. 다 죽였어. 어, 좋아, 좋아. 형, 하나 다시 넣어봐. 기름, 기름 한 통 더 있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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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되네. 근데 갑자기 대신 분 왜 안 돼? 너무 뜨거웠나 봐. 나 깜짝 놀랐어, 오빠. 내가 하나만 넣길 잘했지. 오, 그래. 이제 이게 안 떠오르잖아. 안 떠오르면, 이렇게 한 거야. 떠오르면. 지금이야, 형. 지금 다 튀어. 지금이야, 형. 지금 다 튀어. 좋아, 180도. 지금이야, 형. 180. 175. 나와, 나와. 좋아, 지금이야. 됐어, 나와 이제. 햇빛 오빠, 지금이란 얘기야. 야, 석구야, 나와 이제. 예, 소장님. 오, 좋아, 좋아. 아니, 이게 이렇게 긴장될 일이야? 진짜 부어, 부어. 같이 부어야 돼, 같은 시간에. 정석아, 다리를 같은 시간에 해야 돼, 이제. 아, 소리는 기가 막힌다. 끝. 다 넣은 거야, 우리? 튀김, 이게 식용, 기름 온도가 중요했네. 근데 초벌은 이 정도만 튀기면 돼. 그래? 오케이. 이것 좀 넣어라, 이제. 네. 내가 건져 뵐게. 여기 색이 노란 것만. 아, 좋아. 아, 정석이 형 너무 잘한다. 대명이 형. 어? 짱인데? 어, 좀 올려야겠다. 정석이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좀 놀이끼리란 거 뭐. 안 익었을 때는 했을 거야. 안 익었지. 익었어? 한 번 더 튀기면 돼. 끝? 아, 진짜 예능 어렵구나. 짜장면을 왜 시켜 먹는지 알겠어. 나는 무조건 시켜 먹을 거야. 어? 중국집이 왜 많은지 알겠다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소스 맛있어? 맛있다. 굿굿. 아까 우리 몇 도였지? 대명아?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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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됐나? 폭파됐지. 너무 오래 끓여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름이 끓여야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오케이, 140도. 야, 이제 탕수육 구워. 알았지? 근데 형, 잠깐 면이 안 끓어서. 근데 지금 해야 돼, 이거. 기름이 뭐 불 빼고 또 자시고 할 수가 없어. 너무 타보이진 않지? 타보이진 않아. 튀김가루, 빵가루. 걔네들이 좀 저기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타는 건 전혀 안 돼. 뭐가 떨어졌나? 아니야, 160. 5도, 3도. 그렇지? 여기는 끝. 게스트 안 와? 왜 안 오지?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게스트 없는 거 아니에요? 얘 레드로몬 들어갔지. 근데 누구야? 애들? 윤복이? 아니요. 윤복이랑 홍도가 와? 아까 들은 거 아니었어? 와... 윤복이 형도? 잠깐만, 게스트 밑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쵸? 야, 낮, 낮 찾아봐. 낮, 낮 개수 하나 비는 거 같았어. 아, 그랬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우리 안 보이시나?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너무 예쁘다. 떨린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전혀 몰랐네. 아, 전혀 몰랐다. 뭐야, 아셨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진짜 몰랐네. 아셨구나. 아셨구나. 일단 둘의 이름은 장홍도입니다. 윤복입니다. 워칸다. 워칸다. 후회보나지마. 딱 그러고 있어. 고생했어. 몰랐어, 몰랐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는 우리 게스트가 두 명이라 얘기를 들었고. 아, 진짜요? 아, 없어. 아, 없어. 그건 갖지 않아서 가져가서. 얘들아. 네? 빨리 내려가. 네. 네. 그럴 때가 아니야. 여기 내려가면은 옥수수 맛이 있어. 네, 뭐. 이거 가지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진짜요? 아, 나중에 같이 해. 나중에 같이. 예능한 거야, 지금. 그렇지? 얘들아. 자, 딱 앉아 있어봐.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너네 되게 편하게 앉아있어. 네. 앉아서. 어. 편하게 있어.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 너네 밥 안 먹었을 줄 알고 이거 다. 저희 땜에. 짜장면 탕수육 좋아해? 네. 그거 됐어. 우와. 아니. 홍도와 윤복이 짐 가서 풀고 좀. 아, 그래. 짐 풀고 와. 편한 옷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일로 들어가면 돼. 여기 오면은. 봐봐. 여기가. 여기가 우리 이제 거실이야. 거실이고. 아, 여기 있지. 여기다가 짐. 이쪽에 하나 풀고. 네. 이제 우리랑 여기서 같이 자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둘, 둘.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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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편하게. 네. 다 풀어놓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와, 진짜 신기해. 165도. 오, 딱이다. 응. 오케이, 그럼 만두 튀긴다. 몇 분 튀기면 되지, 얘는? 뒤에 쌓여있었잖아. 아, 그래? 달궈진 후에. 4, 5분 정도. 4, 5분 정도 부으라고 하는데. 4, 5분 튀기면 돼. 오케이, 알겠어. 우와. 이거 올려놓을까? 뭐를? 만두도 올려놔도 돼. 네네. 배고파, 갑자기. 먹을 거 봤어. 그니까, 맛있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엽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니까, 이렇게 뜨면 되겠다. 짠. 이게 진짜 한 1, 2분만 있으면 확 뜰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뜨겁긴 한가 보다. 3분, 3분. 오케이, 오케이. 3분 타이머 누를까? 좋아. 오케이. 띠. 아, 확실히 중면이 좋다, 그렇지? 아, 이거 이제 빼도 되겠다. 아니야? 형아야. 어, 빼자. 네. 아, 오이체 썰어서 데코하려고 했는데. 먹었다고 하자. 자, 이제 짜장 풀다. 열어주세요. 아, 이렇게 지금 열어? 어. 짜장 풀 거야. 다 했어. 자,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조심하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렇지. 그렇지. 잘하면 대명이는 그냥 면만 먹을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네. 잠깐만, 내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내 얘기하는 거야? 아, 면 저기 있구나. 모자라? 짜장? 두 개만 더 풀면 되지. 딱 되네, 딱 돼. 딱 돼. 어우, 깜짝 놀랐지. 형이 형, 짜장 소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풀면 돼. 너네가 테레비 잘 나오게 여기 앉아야겠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유클리어 반점입니다. 응. 어디 반점이요? 유클리어 반점이요. 고춧가루 반점이요. 아니야, 고춧가루는 개취. 개취? 응. 짜장면을 시켜 먹자, 진짜. 인간적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자. 근데 원래 다 요리를 잘하세요? 요리? 네. 경호는 요리라는 거 좋아하고, 잘하고. 대명이는 요리 뭐, 관심 많고. 나는 좀 재밌어 해, 요리. 그리고 나는 유튜브를 좋아하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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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먹어. 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어.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어. 한참 바쁠 텐데 쉬다가 아파.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빨리 먹어보고 싶다. 아, 잠깐만. 대박! 아, 잠깐만. 아, 어떡해. 빨리. 아, 같이.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떡해, 어떡해.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짜장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맛있어. 맛있어? 응. 굳자. 부먹을 여기다 할게. 예. 그렇게. 대민이 부먹 줘야지. 나. 어, 예. 먹어봐, 먹어봐, 그럼 먹어봐.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야, 현기증 난다. 너무 맛있어. 탕수육. 튀김도 너무 잘 됐고 소스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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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다 잘 먹는다. 아, 내일 아침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응. 진짜 신기하다. 만두 진짜 맛있어. 만두? 만두 진짜 맛있어. 짱이야? 깨끗어. 한 번 먹어봐봐. 우와. 바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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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침에 일하게 자는다. 그렇지? 저 밑에 목소수 밭. 나수 다 했거든. 그 돈을 번 돈으로 한 번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사온 거야? 그렇지. 우리 번 돈이야, 이거. 그런 거 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 있어요. 체험 이런 거. 아, 그래? 편성이 없지? 저는 할머니 집에서 좀 했었어. 아, 그래? 잘 됐네. 잘 됐네, 그러면. 너 스케줄이 둘 다 맞았네. 이렇게 저렇게 다 맞췄어? 고생했다. 오고 싶어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정석아, 전화 온다. 누구야? 어, 1588인데. 나도, 나도. 99 뭐, 뭐야? 맞아. 줘봐. 왜 이렇게 전화 오는 거지? 여보세요? 네네. 그럼 첫 번째 믹서기가 잘 갈리나요? 아, 예. 그럼 그거 보내주세요. 믹서기로. 예, 예. 랜덤이에요. 실버, 실버. 실버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무서워. 예, 여보세요? 그냥 공짜로 날라온 거야. 그래요? 그게 잘 갈리나요? 아, 믹서기요. 너 전화 온 거 아니야? 아니, 형 따라하고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렇게 받아? 실버. 아니.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홍도가 다 했는데 뭐.